우와 밤에는 아주 쌀쌀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아주 기온이 내려갔어요 오늘은 반팔 입기가 아주 춥네요 가디건을 이제 입어야 되나 우와 마편촌은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부뚜레아도 지금도 이렇게 피어있습니다 부처꽃도 지금도 이렇게 피어있습니다 산잎세이지도 지금도 이렇게 피어있고요 와 부처꽃도 애니시다 하이트레이딩도 그렇게 비 맞고 했는데도 그래도 지금은 이제 새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이트레이딩 어머 잠자리 잠자리 잠자리가 붙어있네요 쑥부쟁이 잠자리가 붙어있습니다 잠자리죠 국화 하나 갖다 놓은 게 향기가 잠깐만 까테노덴 나무에서 국화를 이렇게 이쁜색을 갖다 놨습니다 요쪽에 나임라이트가 있었는데요 손님이 이쁘다고 손님이 이쁘다고 또 사갔어요 잠자리가 안 도망가고 잠자리죠 잠자리죠 샤피니아도 지금도 여전히 샤피니아 베베나 베베나입니다 베베나 베베나 요쪽에 만데빌라가 있었는데 만데빌라도 손님이 이쁘다고 사갔습니다 그냥 가져온 금액 그대로 그냥 줍니다 이쁘다고 뭐 꼭 가져가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가져가라고 가져가라고 또 해야죠 우리 또 단골손님들 그렇습니다 국화가 너무 이쁘네요 역시 가을엔 국화입니다 아이고 추워요 추워 추워 숙부쟁이 떨렁합니다 춥습니다 오늘 밤은 아주 기운이 너무 훅 떨어졌네요 춥네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기분이 좋아요 내일 쉰다는 생각에 베베나 국화 요렇게 봤습니다 하단도 왠지 썰렁하네요 바람이 불고 요렇게 국화 봤습니다 국화가 이뻐서 이렇게 봤고요 나임나이트가 이뻤는데 며칠 전에 손님이 가져갔어요 이렇게 국화가 이뻐서 오늘 찍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we to go we by